짠 와 정말 오랜만이다 잠깐만 나 머리만 묶을게 너무 길어서 이제 머리를 묶어요 밴드가 너무 타이트해서 묶어왔어 묶었쥬? 맞아요 머리가 너무 길어졌어 말투 귀엽다 뽀가라 아 귀여워 근데 머리 긁는 것도 좋고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이제 먹는 거예요 이제 나눠서 아 재밌겠다 약간 살짝 긴장했어요 오랜만이니까 긴장되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또 봬요 꼭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 사랑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바이 인사동 가는데요 처음으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꿀 꿀이에요 여기가 사람 좀 많은데 근데 진짜 여기 날씨도 굉장히 좋고 가을이니까 나무 보면 힐링되는 길이 너무 예뻐요 사람도 많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때랑 같이 여행을 걷고 싶다 이렇게 이어폰 끼면서 이렇게 이어폰 끼면서 한쪽만 끼고 지금 멤버들이 어멍어스 하고 있습니다 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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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멍어스 하느라 신나네 신내졌어 헬리스 가져다 actual 너무 낭만해 야 용복아 너가 지금 피해받을 때가 아니야 우리 스테이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 그거는 그거는 와 볼 수가 없어 너무 긴장돼 택한 뱃뱃 그래서 어떻게 더 맛있게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케이 우리 귀여워 너무 싫어 아 좋아 좋은데 근데 아 스테이 싫어할까 봐 좀 별로일까 봐 오케이 불러볼게 더 이상한 것 같아 정말? 아 그거는 더럽다 아 또 택하고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 뱃뱃은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맞아